예 형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블루바분의 집을 조금 망칠 거에요 이제 수컷을 데려와서 이게 좀 원활하게 짝짓기 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거든요 여깄다 그래 가지고 이 은신철을 좀 빼주려고 해요 은신철을 빼야 그래도 수컷이 좀 더 도전하기에 편하지 않을까 해서 와 야 이거 하나 꺼내니까 야 이거 무슨 라푼젤인데 야 이거 다 다 다 다 딸려나와 야 이거 뭐 라푼젤이야 이런 천공의 성 같은 거 일단은 이렇게 해서 깜짝이야 일단은 깜짝이야